안녕하세요. 책 읽기로 행복을 전하는 해피리더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 운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고진 감내, 칠전 팔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등 노력하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만나게 되곤 합니다. 근면하고 성실하다 할지라도 칠전 팔기가 아니라 칠식구전 팔십기를 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실과 능력, 노력 외에 그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운, 인생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의문에 대한 인류학적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시간 프로로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부른도 행운의 그림자를 달고 있다. 운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가 했던 말을 당신이 지금 읽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우연과 행운의 결과이다. 일상의 많은 부분이 우연이라는 요소에 영향을 받지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놀라운 사건들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뜻밖의 일에 대비하여 아무리 열심히 방어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우리는 어느 정도 운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운이라는 것이 우연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이 운은 거시적인 차원과 미시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거시적인 면에서 볼 때 인간에게는 자연재해를 통제할 힘이 거의 없다. 모든 자연재해의 끝에는 운 좋게 목숨을 부지한 사람과 운 나쁘게 죽는 사람이 남는다. 이 책의 두 번째 파트와 세 번째 파트에서 보겠지만 운의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가 때때로 관련된 결과에 어느 정도 또는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우리가 직관이라는 것을 잘 개발하고 또한 그 직관이 알리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해석할 줄 알게 되면 재앙을 피할 수도 있고 운수 대통할 기회를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부여잡을 수도 있다. 피츠버그 대학교의 니콜라스 레스터 철학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앞날이 뻔하게 내다보이지도 않고 지나치게 이치만을 따라 움직이지도 않는다. 운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만민평등주의자이다. 행운을 잡을 기회가 있다는 믿음이야말로 다른 방식으로는 도저히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고 희망이 되는가. 미신적 행위나 믿음들의 기원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미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초자연적 존재나 힘에 대한 믿음, 모르는 것에 대한 비이성적 두려움, 이러한 경향들을 중추로 하는 종교나 관행.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미신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나는 타임지 편집자였던 막스 군터의 다음과 같은 정의가 더 마음에 든다. 미신이란 나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종교적, 신비주의적, 초자연적 믿음이다. 스웹클러버 속에서 아주 드물게 눈에 띄는 네잎클러버는 고대 켈츠족의 드루이드 성직자들이 어둠의 힘과 아군을 몰아내기 위해 몸에 지니던 부적이다. 로마 사람들 역시 아군을 몰아내는 부적을 고안해내는 한편, 행운을 불러오는 부적으로 행운의 팔찌라는 것을 차고 다녔다. 7이라는 숫자는 오랜 세월 동안 행운의 숫자로 여겨져 왔다. 아마도 고대 그리스인들이 사각형의 네 변과 삼각형의 세 변을 합쳐 가장 이상적인 도형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반대로 불길하게 여겨지는 숫자 13은 그리스도교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혀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식탁에 둘러앉았던 인원이 예수 그리스도와 열두 제자를 합쳐 모두 13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좋지 않은 숫자라는 것이다. Getting off on the right foot. 이 말의 유래를 더듬어 보면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공공 건물을 경비하는 경비병들은 건물에 출입하는 어떤 사람도 왼발부터 들여놓지 못하게 하였다. 왜 그랬을까? 그 이전에 누군가가 아마 어떤 성직자나 황제가 뚜렷한 근거도 없이 왼쪽 발을 먼저 들이밀면 재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이 아닐까. 많은 문화권에서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전통, 예를 들어 오른손으로 악수하는 전통도 한몫 거들지 않았을까. 인간의 행복은 운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의식은 영어의 단어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행복한, happy라는 낱말은 우연과 행운을 뜻하는 아이슬란더 하프에서 빌어온 것이다. 행운이라는 말은 15세기 독일어의 단어 글럭에서 따온 것으로 글럭은 행운과 행복을 뜻한다.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운이란 말의 의미 무엇이든지 명확하게 정의하려는 현대 풍조는 오히려 운이라는 말을 간단히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한 것으로 만들었다. 여러 출판사에서 가능된 많은 사전들을 조사해본 결과 대다수가 운이라는 말을 세 가지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서로 다른 그 세 가지 정의는 삶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우선 운을 우연히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정의가 있다. 다음으로는 사람의 삶에 좋게 혹은 나쁘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힘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인간의 정신건강을 다루는 분야마저 운이란 어떤 의미여야 한다는 식으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면서 운을 정의하는 일에 뛰어들었다. 이 분야에서는 내적 통제 영역과 외적 통제 영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운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내적 통제 영역이란 인간이 의지력으로 행운의 사건들을 일어나게 하거나 적어도 행운이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데서 나온 말이다. 반면에 외적 통제 영역이란 운이란 것은 인간의 외부에 존재하는 힘으로 대체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는 믿음을 반영한 말이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통제하고 예상치 못했던 외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살아가면서 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운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어떻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운이란 틀림없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하거나 말거나 우리 각자가 운에 대해 갖는 생각은 그동안 살아온 자신의 삶에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향 인간은 무엇에나 의미를 부여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강한 성향으로 인간은 개인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사건들 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다. 인간에게 지능과 의식이 있다는 사실은 어떤 사유하는 존재의 의도로 그렇게 된 것이며 거기에는 분명 어떤 의미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운이나 예측할 수 없는 운의 영향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종의 불안감을 갖고 있다. 어쩌면 경애감을 갖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운에 대해 말하는 방식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자주 주고받는다. 행운을 빕니다. 운수대통하세요. 다음번에는 행운이 찾아주겠죠. 어떤 사람들은 온갖 운을 타고난다니까. 복을 차버리지 마라. 운이 바뀔 때도 되었지. 운도 좋아. 합리적이고 지적이고 과학적 사유를 존중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복을 부리는 행위를 덜 하는 것도 아니다. 억만장자였던 로펠러는 늘 복을 가져다 준다는 도를 지니고 다니면서 사업에 관한 결정을 할 때면 언제나 그 도를 손으로 비비며 복을 빌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은 자신의 지팡이가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서 외출할 때면 언제나 그 지팡이를 짚고 다녔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그 증세가 더욱 심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13이라는 숫자를 끔찍히 무서워했다고 한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만찬 파티가 있을 때 항상 비서를 대기시켜 두었다가 혹시 만찬 석상에 13 사람이 앉게 될 경우 비서를 불러 14 사람이 대기했다. 버지니아주 남서부에서 나는 돌로 만든 작은 십자가를 부적 삼아 지니고 다닌 사람들도 많다. 그 가운데에는 루즈벨트 대통령, 윌슨 대통령,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 그리고 운이 따라다니는 린디라는 별명을 가졌던 유명한 우편 비행기 조종사 찰스 린드버그 등이 있다. 미 해군 제독이었던 조지 두인은 미국과 스페인 전쟁 당시에 마닐라만 해전때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토끼 발을 몸에 지니고 전투를 지휘하였다. 동물 행동학자들은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 미신적 행위를 하듯 동물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다. 가장 널리 알려진 예는 동물 행동학자 스키너의 실험이다. 그는 비둘기들을 세장 속에 가두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모의를 주면서 비둘기들이 모의를 받는 것에 대해 어떤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게 되는지 관찰하였다. 비둘기들은 모의를 주기 직전에 부리로 여기저기를 쪼거나 머리를 까딱까딱 하거나 또 다른 종류의 행동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행동들은 곧 비둘기에 의뢰가 되었다. 비둘기들은 자신의 독특한 행동이나 소리들이 모의를 주게 한다고 믿었다. 바로 위와 같은 비논리적 믿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미신적 행위를 하게 만든다고 행동학자들은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신적 행위와 완전히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고 한다. 행동학자들은 보상과 결과가 어떤 특정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어떤 직업에서는 미신적 행위가 정신자세를 강화하고 일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운이 나의 편이라는 생각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 프로 선수로 생활하는 동안에도 대학 선수 시절에 입던 반바지를 입고 시합을 하였다. 그는 그 반바지가 자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유명한 학기 선수 웨인 그레츠키는 시합 때 늘 위돗 한쪽 옆구리를 바지 속에 넣는 대신 바깥으로 늘어뜨린 채 경기를 하였다. 테니스 선수 비온 보그는 시합 나흘 전부터 면도를 하지 않았다. 야구 선수 웨이드 보그스와 육상 선수 제키 조이너커 씨는 시합에 나서기 전에 특별히 조리한 닭요리를 먹었다. 자신의 그런 행위에 대해 보그스는 이렇게 말한다. 미신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야구장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의 원인도 아닙니다. 그건 정신과 영혼을 위한 의뢰입니다. 시합을 위한 정신적 준비의 일환이죠. 운을 불러들이는 믿음의 힘 이러한 미신적 행위를 하는 사람의 소망은 삶의 불확실성이 자신을 심리적 혼란 상태에 빠뜨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세익스피어는 운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인간사는 조수의 흐름이다. 밀물의 흐름이 최고에 이를 때 그것이 바로 행운이다. 1982년에 나는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람의 믿음이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만한 이야기이다. 서부 텍사스주 판파의 경찰서에는 수십 대의 순찰차가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13호 차도 있었다. 그러나 경찰들은 13이 불길한 숫자라는 미신 때문에 13호 순찰차 타는 것을 꺼려했다. 경찰들의 그 같은 태도에 답이라도 하듯이 13호 순찰차는 자주 사고를 냈다. 경찰 사장인 리즈먼은 이렇게 말했다. 그 차는 계속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한 번은 당번 경관이 순찰을 하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난데없이 어디선가 차가 나타나서 순찰차를 들이박았습니다. 또 한 번은 시내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는데 막 갑자기 덤프트럭이 후진에 들어와 박아버렸습니다. 13호 순찰차에 계속해서 사고가 나자 경찰들은 이 차가 징크스가 있는 차라고 딱지를 붙이고 어떻게든 타지 않으려고 했다. 경찰들이 그 차를 타지 않으려 하자 13호 순찰차는 스티븐 킹의 소설에 나오는 귀신 들린 차처럼 스스로 사고를 내기 시작했다. 계속 사고가 나면서 거리를 순찰하는 시간보다는 정비공장에 가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수리비가 감당할 수 없게 나가자 리즈먼 서장은 차의 운이 바뀌기를 바라면서 그 순찰차의 번호를 25호로 바꾸었다. 그렇게 번호를 바꾸고 나서 6개월 뒤 서장이 시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다. 번호를 바꾸고 나서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이라고는 어떤 호텔들이 13층을 두지 않는 것처럼 그저 순찰차 호수의 일련 번호에서 13이라는 숫자를 없앤 것뿐입니다. 수십 대나 되는 순찰차들 가운데 불길한 숫자가 붙은 차라고 생각하는 13호차가 정말 불길한 차가 되어버린 까닭은 무엇일까? 경찰들의 집단 무의식이 의도하지 않은 사고의 상황을 초래한 것일까?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의도하지 않더라도 불운한 일이 정말로 일어나는 것일까? 그러한 의문에 대해 고찰하려면 확률론의 지평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확률론에 따르면 거의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다음 시간에는 확률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